네, 머투 상담실 응답하라 102로 생방송 대받고 싶은 이어가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. 시청자님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아, 목소리가 상당히, 네, 안 들리시는데요.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? 안 자분이신 것 같은데 목소리가 굉장히 작으시네요. 전화 연결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. 여보세요? 네, 네, 이제 잘 들리네요. 네, 네. 네, 아,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를 주셨나요? 한국 콜마예요. 음, 한국 콜마 매수가구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? 19,800원이고요. 네, 네. 비중 40%예요. 아,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셨던 시기가 분할 전인가요? 어떻게 된가요? 분할 전이요. 네, 지금 보유하신 지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되셨어요? 어, 상장하기 전에 만 2천 얼마 정도일 것 같고. 네, 알겠습니다. 수는 굉장히 많이 나셨네요. 그러니까요. 지금 일단은 축하드리고요. 이 부분을 잘 지켜야 되니까 한국 콜마에 대해서 일단 힐링 코치를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화면 보시고 얘기 나눠볼게요. 네, 지금 장대진 전문가님께서는요. 한국 콜마에 대해서 안전성, 기업 가치, 성장 모멘텀을 모두 좀 중립적으로 주셨어요. 5점 만점에 3점씩 주셨는데요. 힐링 처방, 시진핑으로는 안 돼. 더 큰 게 필요해.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. 네, 전문가님. 일단 시청자님하고 바로 인사를 나눠주시고요. 중국 모멘텀을 약간은 더 필요하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. 네, 두 분 인사 나누실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그래도 한국 콜마를 분할 전에 사셔서 이익 중이신 거죠? 네. 아, 예. 축하드리고요.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십니까? 아, 저 좀 장기적으로 내년 한 1월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네. 들고 가도 괜찮을지. 네. 장기적으로 내년 초까지 들고 가도 괜찮을지 물어보셨고요. 네. 이 한국 콜마가 한국 콜마 그리고 한국 콜마 홀딩스로 지금 분할이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두 가지의 주식들을 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먼저 한국 콜마하고 한국 콜마 홀딩스를 보면은 한국 콜마하고 한국 콜마 홀딩스가 재상장애 이후에 둘 다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.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한국 콜마가 모멘템 됐던 게 중국의 어떤 모멘템이었는데요. 사실 중국의 모멘템을 따라가기는 따라갔는데 수익성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꿈으로 해서 주가가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지금쯤이면 조금 이제 수급이 좀 꺾일 때는 좀 팔아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뭐 기업 가치라든지 안정성 그리고 선장 모멘템을 중립적으로 줬던 게 어느 정도 이제 선장 모멘템은 좀 반연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.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는 뭐 주가가 뭐 펀드멘터보다 높으면은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. 그리고 기업 가치는 뭐 탄탄하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업체가 ODM이라고 해가지고 OEM ODM이라고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화장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주문을 받아서 화장품의 어떤 원료를 가지고 이제 납품하는 그런 업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뭐 경쟁업체가 나타나든지 수급선을 그러니까 뭐 제조한업 제조 원료를 받는 데를 바꿔버리면은 좀 이제 리스크는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제약 쪽도 좀 있지만은 그 제약 쪽은 그렇게 매출이 크지 않습니다. 그래서 화장품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너무 좀 앞서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매도의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. 그리고 한국 콜마를 먼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요. 일단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상장 이후에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탄력이 중화되고 있죠.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제 수급선에서 거래가 많이 싫었다가 주가가 튀고 그리고 이 주가가 조정받을 때 얇게. 그러니까 뭐 작게 조정받았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반등할 타임이거든요. 반등할 타임에서 반등이 약하다는 거죠. 그러면 수급적으로는 좀 풀리고 있다라고 좀 이제 틀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현재 주가의 어떤 흐름상을 본다고 하면은 한 3만 3천 원까지 반등하면 좋은데 3만 3천 원 반등하면 일단 파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. 그리고 밑쪽으로 2만 8천 3백 원. 지금 이제 저점이거든요. 저점 부분을 이번에 깨버리면은 추세가 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한국 콜마 홀딩스도 지금 주가가 지금 현재 쌍봉을 쳤죠. 쌍봉을 치고 그동안의 어떤 탄력 기울기. 지금 여기서 내일 바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뭐 이 부분이 또 이어질 수도 있다 보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에 대한 어떤 기울기가 너무 가파랐고요. 그리고 지금 60일 선가에 이격이 상당히 벌어진 상태입니다. 그리고 항상 60일 선가에 이격이 이 정도 벌어지면은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내일 바로 뭐 고점을 돌파를 하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조정받아서 이 부분에 11월 21일 날 1만 8천, 1만 6천 2백 원 시가를 훼손하게 된다고 하면은 좀 이 실현을 하시고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송봉관님 만약에 중국 홀마 기대심리 부분은 주가에 다 반영됐다고 보십니까? 그렇죠. 이 부분보다도 먼저 이제 반영하는 게 보통 주가입니다. 그래서 주가가 먼저 이 회사가 내년에 얼마 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쫓아온 이런 상태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는 실적을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실적이 따라와야 되는 구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후부터는 이제는 주가가 좀 옆으로 길 가능성이나 아니면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혹시라도 대안주 제시해 주실 부분은 있나요? 지금 화장품 관련 주들은 지금 중국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대부분 다 많이 올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오히려 그냥 업종을 바꾸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대안주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지금 한국 홀마에 대해서 상담해 주셨고요. 일단은 안전성과 기업가치 성장 모멘텀은 지금은 약간 중립적으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네요.